피아노와 기타의 선율이 잘 어우러졌나요? 네 제가 다시 본질을 몰랐는데 피아노을 처음 봤네요 이번에 중주팀의 노력만큼 잘 진단이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곡 설명해주세요 네, 다음 곡은 삼중주로 이루어져 있는 곡인데요 중주팀에는 25위 이진호, 김성철, 오경근 학생들이 있습니다 네, 그런 학생들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떨려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곡으로는 마즈루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세번째 양식의 폴란드 보유곡으로 특징은 제2박, 제3박에 강한 액센트가 붙는 경우가 많고 리듬은 제1박이 생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즈루카 음악은 쇼팩에 의해서 예술적으로 성화되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곡인 캐논과 지금은 1694년 10월 23일 요한 파일벨의 제자인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큰형 요한 크리스토프 바흐의 결혼식에서 연주하기 위해 작업됐다는 가설이 존재할 뿐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캐논과 지금은 여러 차례 편곡되었고 많은 앙상블이 이 곡을 연주했습니다 이 곡은 또 팝과 락 등 대중음악에도 많이 사용되었다고 하네요 연주팀, 중주팀의 연주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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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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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